안녕하세요 수수꽃다리 입니다 여기는 지난 여름에 오고 두분채 여행지 수순사 입니다 아 여름에 오는 거랑 가을에 오는 거랑 분위기가 사뭇 다르기도 하고 가을은 가을 인가 봅니다 단풍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여보 와봐 나 조금씩 내밀어 나 물에 빠져 그럼 몰라 내밀래 저쪽에는 여름에 너무 예쁘게 트여가 있던 수국이 있던 자리 지금은 꽃이 생명을 다해서 지고 있습니다 탑돌이 뭐 가을에 와도 굉장히 좋으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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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름에 왔던 풍경이랑은 정말 또 다른 느낌의 풍경 어느 옆에 분이 지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소원바이 들지마라 넷째 생긴다 그러고 가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한 번 또 웃어 보았습니다 넷째 생긴다 들지마라 말만 들어도 웃기죠 여행은 언제나 즐겁고 좋습니다 기와의 소원을 적어서 올리는 곳 그런 곳인가봐요 이렇게 많이 물레가 돌아가는 곳 물레가 돌아가는 곳 물레가 돌아가는 곳 물레가 돌아가는 곳 여기 수순산은 인연이 많은게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다니던 절이라고 하는데 원래 여기 이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고 산청 쪽에 있던 곳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절이지만 오면 마음이 굉장히 편한 절인 것 같아요 여름에 한 번 와봤지만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또 한 번 돌려 보았습니다 산새도 그렇고 지리산이라 아따 해방에서 저렴한 식사 기계에 따라 주문을 한 번 봤습니다 한국이 생긴 침실을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이 생긴 침실을 찾아보면 뒤집어짐 쉐어링 한 번에 한국이 생긴 하얔 한국이 생긴 하얀 한국이 생긴 하얀 한국이 사거리 그냥 작은 절이지만 한 바퀴 돌고 발걸음을 돌려야 합니다 저 먼 산 위에 음모도 이쁘고 구절초 그러니까 계절이 무섭다니까 진달래가 피고 벚꽃도 피더라 벚꽃이 가을 벚꽃 하면서 영상 올라왔는데 되게 이쁘더라 햇더고 비오고 주차장도 잘 되어 있습니다 풍선이 부족합니다 쫄깃쫄깃